YTN 라디오 이재현의 뉴스장면승부 4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문화로 K를 읽다 트렌드 얘기 나누는 시간입니다. 엠브레인 윤덕환 이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물가도 계속 오르고 지금 이자율도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무지출 챌린지가 유행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돈은 안 쓰는 거죠. 무지출. 돈을 안 쓴다? 네, 그냥 안 쓰는 건 아니고 이게 고정비는 어쩔 수 없으니까 변동비를 줄이는 겁니다. 변동비. 정의를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극단적으로 일정한 기간을 정해놓고 이게 하루든 일주일이든 그 기간 동안에 지출 0원 이걸 실천하고 이걸 SNS에 인증해서 올리는 거죠. 교통비 이런 거는 해당이 안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방법이 크게 두 가지. 불필요한 지출을 없앴자 그런 거죠? 필요한 지출도 좀 줄이고 있어요. 필요한 지출도 줄이죠. 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방법이 좀 있는데 이게 방법이 직접 지출을 좀 줄이는 방법하고 티끌을 모으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예를 들면 직접 지출을 줄이는 방법은 도시락 싸우고 다니는 거죠. 이게 아니면 이제 냉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냉장고 파먹기. 냉장고에 있는 재료 같은 걸로 이렇게 막 끓여가지고 유래해 먹거나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커피는 안 사 먹고 그 탕비실에 있는 커피로 때우거나 상사가 이제 밥 사줄 때 선배가 밥 사줄 때 꼭 낀다거나 회식할 때 안 빠지는 거죠. 이런 거에 이제 직접 지출을 줄이는 거고 심지어 셀프로 이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 이발을 수술한다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티끌을 모으는 방법도 있는데 걸음을 걸으면 커피 쿠폰을 준다거나 포인트를 주는 앱이 있어요. 그래요? 네. 그 다음에 그런 쿠폰, 경품, 중고거래, 무료 나눔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하는 티끌을 모은 방법으로 생활하는 거죠. 아무래도 뭐 지금 현재 경제적 상황을 반영한 것이 되겠죠? 네. 이게 굉장히 유행인데 이게 유행한 게 딱 시기가 그 물가가 크게 올랐던 시기랑 딱 맞물려 있어요. 지난 6월 정도부터 SNS에서 사람들한테 크게 알려졌는데 이때가 소비자 물가 지수가 6% 이상 올랐습니다. 이 수치가 별거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98년도 11월 이후에 가장 높은 물가 단속률이죠. 지금 체감되는데 저희가 이걸 가지고 조사를 해봤습니다. 실제로 무지출 챌린지를 얼마나 인식하고 있고 생활에서 경험하고 있는지를 한 3주 전에 조사를 해봤는데 실제로 물가 인상 체감도가 96.9%. 직장인들 2, 3, 4, 50대만 딱 조사를 했어요. 참고로 이 조사는 여심위의 등록이 의무화된 조사는 아닙니다. 정당 조사나 이거 매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소비자 조사라고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트레드 조사. 직장인들한테 물어봤더니 96% 거의 모든 사람들이 실제 일상생활에서 물가 상승을 체감한다는 거죠. 체감한다는 건데 이 무지출 챌린지에 대한 반응에 세대별로 약간 원도 차가 있습니다. 그래요? 예를 들면 2030 중에는 2명 중에 1명, 10명 중에 6명 이 정도 비율로 무지출 챌린지 알지 하는데 40, 50은 70%가 몰라요. 처음 들어가요.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2030 세대가 조금 더 피부에 와닿는 하나의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지난달에 금융감독원들부터 다양하게 조사 나온 게 보면 2030 세대의 다중 챌무가 크게 증가했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게 특히 2금융권의 다중 챌무가 많다. 이게 문제가 되고긴 한데 정리하면 그런 거죠. 2030 세대한테는 갚을 돈은 많은데 투자 상황은 별로 좋지 않고 수입이 정해져 있으니까 나가는 돈을 극단적으로 통제하는 거를 무지출 챌린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동산이나 주가, 코인 이런 것들이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다 박살났죠. 그렇군요. 결국 직장인들의 소비 패턴하고 습관이 그만큼 많이 달라졌겠네요. 네. 그런데 이것도 세대별로 온도 차이가 있어요. 그래요. 2030은 뭘 줄이냐? 식비를 줄입니다. 먹는 걸 줄인다? 그렇죠. 커피 값을 줄이는데 밥은 도시락을 따갖고 다니거나 편의점 도시락 이런 거 이용하는 비중이 4050에 비해서 월등히 높아요. 편의점 도시락 혹시 드셔보셨어요? 얼마쯤 하실까 할 것 같으세요? 그거 2, 3천 원짜리도 있고. 아, 오래전에 드셔보셨네요. 제가 오늘 먹어봤습니다. 아, 그래요? 제일 저렴한 게 4,800원. 아, 저렴한 게 4,800원이에요? 5,500원짜리 넘는 것도 훨씬 많고 1만 원짜리도 있어요. 1만 원짜리? 아, 1만 원짜리도.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가격이. 어쨌든 그런데 편의점 도시락에 대해서 선호가 굉장히 많고 커피도 안 마십니다. 직장인들이 탕비실에서 줄이고 이용하는 경향이 2030에 대해 조금 높고 4050은 좀 달라요. 4050은 뭘 줄이냐? 저녁 약속을 줄입니다. 저녁 약속을 줄이거나 개인적으로 하는 모임이나 술자리를 줄이죠. 그런데 여기 흥미로운 조사 결과가 있는데 2030 하면 회식 이런 거 싫어했잖아요. 그렇죠. 작년만 해도 코로나 때 회식 안 해도 좋다. 이런 의견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런데 회식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2030 세대가. 이게 아주 흥미로운 조사 결과죠. 이게 이제 정리하면 2030 세대는 식비가 변동비의 가장 큰 비중이니까 이걸 줄이고 있고 식비가 부담이구나. 4050은 모임이나 술자리 비용 같은 걸 줄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돈 모아서 모아는 연로족이죠. 연로족. 지금 행복하자. 또 플렉스. 지금 가지고 있는 돈 자랑하는 거. 그런 게 또 유행이었잖아요. 그런 거 유행했죠. 딱 1년 전에 비해서 사실 이게 180도 바뀐 태도인데. 그런데 사실 이게 2030 세대한테 플렉스가 그러면 완전히 버려진 어떤 태도냐. 그건 아니에요. 검색량으로 보면 여전히 플렉스가 높아요. 짠테크나 이런 것보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하다. 작년보다는 낮아졌는데. 비중은 좀 줄었지만. 무지출 챌린지나 이런 검색이 굉장히 늘었어요. 관련 검색어가 무소비, 무지출과 관련된 검색어가 냉장고, 중고거래, 포인트 이런 거는 검색량이 51% 이상 급증했다고 하거든요. 늘어났는데 플렉스나 이런 것도 줄었지만 절대량이 여전히 플렉스는 좀 높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30 세대한테는 플렉스가 일종의 로망 같은 건 여전해요. 이 세대 특징이 사실 인사이더가 되고자 하는 욕망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 실현 가능성을 일시적으로 유예한 거죠. 지금 경제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으니까. 좀 참아보자. 사실은 상황이 조금만 바뀌어도 이런 태도는 그냥 튀어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왜냐하면 이거 흔적을 볼 수 있는 태도가 있는데 그 4050 특히 50대 같은 경우에는 티끌 모아 태산이다. 이런 식의 가치관이 여전히 높아요. 그런데 2030은 선배 세대에 비해서 티끌은 티끌이다. 이런 태도가 여전히 높습니다. 게다가 이런 게 있어요. 귀찮고 복잡한 일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런 태도가 높거든요. 20대. 2030이? 그러니까 40대, 50대 같은 경우에는 귀찮은 일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태도가 47.2%인데 20대는 이게 66.4%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전히 돈이 많은 귀찮은 일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들이 강한 거죠. 약간 물질적인 성향이 높은 건데 이 태도가 약간 잠복해 있는 거죠. 사실은 이게 경제 상황이 약간 반전만 돼도 이런 식의 무시출 챌린지는 금방 약간 떨어져 나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요? 네. 어쨌든 지금 경제 상황 때문에 라이프 스타일이나 트렌드 변화도 이어지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죠. 이 라이프 스타일 변화가 되게 중요한데 이 라이프 스타일 변화의 핵심에는 뭐가 있냐면 2030이든 405이든 사적 모임의 비용을 줄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관계에 크게 영향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게 2020년도 초에 코로나가 터지기 처음에 공적인 관계나 사적인 관계가 다 초토화될 때 이 시기랑은 조금 다르게 공적인 모임들은 회식이나 이런 형태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관계를 막지는 않으니까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나 돈이라고 한정된 자원을 선택하는 거죠.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인간관계에 집중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인간관계에 어떤 변화가 있냐면 막연하게 네트워크를 높이거나 막연하게 이렇게 하면 좋을 거야. 이렇게 하면 만남이 도움이 될 거야. 이런 식의 관계는 지향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주 의미 있는 나한테 타자. 집중하겠네요. 그렇죠. 선택적으로 그 인간관계 그러니까 1대1의 아주 소수의 인간관계를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도 있고 그게 이제 되게 중요한 변화가 예상되는 결과 중에 하나고 또 하나는 마찬가지로 시간과 돈이라고 있는 한 자원을 아주 한정되게 소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의미를 조금 더 추구할 가능성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차비를 아끼는 차원에서 한두정고장을 걸어다녔다고 한다면 이때 동시에 건강의 의미를 더하거나 아니면 거기서도 앱을 깔아가지고 내가 그 시간 동안에 걷는 걸음수대로 포인트를 얻는 앱들을 깔아가지고 2중, 3중의 통합적 의미를 추구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일상에서 별로 의미 두지 않고 행동들을 다 통합적으로 관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수한 어떤 일상에서 의미 부여가 좀 더 강화된 라이프 스타일이 돈만 아끼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가치를 추구한다는 얘기네요. 거기서 돈을 벌게 되든 건강을 높이든 그렇죠. 인간관계도 내한테 의미 있는 관계가 있든 아니든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원들이 한동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행동, 행동 하나하나의 의미를 담는다. 그런 얘기도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무지출 챌린지 청취자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한번 시도해보면 어떨까 싶기도 한데 글쎄요. 또 그러다 보면 너무 각박해지려나요? 이거 시도하면 안 됩니다. 이 현상은 존재하기 때문에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모두가 전세대적으로 무지출 무소비에 참여하면 국가는 멈춰요. 그렇죠. 소비가 돌아가야 하는데 뭔가 이게 사회 전체가 돌아가는데 그래서 사실은 2030 세대한테 유행하고 있다는 거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고 이들의 상황을 이해해주는 선배 세대의 마인드가 좀 필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스무스하게 넘어가려면 이런 거죠. 인간관계에서 돈을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쓰면 지속가능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상황을 2030 세대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이해해주는 선바가 있다면 조금 더 마음을 열고 지갑을 열어둘 필요가 있고 두 번 받으면 후배 세대는 커피 한 잔 정도는 주고받는 정도가 관계되면 세련되게 불황을 넘어갈 수 있는 마인드가 되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답을 봐주십시오, 선배님. 제가 커피 대접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적절하게 젊은 세대를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노력 그런 것도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윤덕환 마크로밀 엠브레인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